지금쯤 두 줄은 해줬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모종이, 모종이 데리고 있어 알래장 만들어 놓은 걸로 이거 저기야 버무려 놔야 쓰겠어 오 오 들었네 오 이것도 우와 마늘을 금방 뽑아야 할 수가 없구만 우와 와 먹을 만하다 지금 살 필요 없이 이거 뽑아다 먹어야 쓰겄네 이런 걸로 장아찌도 안 먹으면 좋은데 응 이거 캐다 먹어야 쓰겄데요 요 우와 팔아도 되겠다 응 응 팔아도 쓰겄네 요 지금 뽑아다 먹어야지 이거 살 필요가 없네 크다 우와 크다 응 살 필요 없네 오늘 마트 가서 마늘 삶아있어 우와 잘 됐는데 그럴게 우와 우와 좋지 응 응 응 맞다 좋구만 헤헤헤헤헤헤 뿌리가 좋아야된데 뿌리가 안좋으면 빨리 캐야돼 응 뿌리 상태가 해남것은 다 사그라들어보소 너무 비가 많이와서 그랬데 이거 충분히 먹어 이런거 장아찌에 넣으면 맛있는데 이 겉껍질만 벗겨갖고 통채로 장아찌에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새 커지돼 문을 받을걸 다 뽑아야되겐 응 뽑아야지 진짜 누가 보면 욕심내겠네 저장고가 없을게 갔다가 팔아야된디 코피인걸 먹어도 되는거야? 아니 이것은 대는 버려볼까 이것은 버려야지 여기 방앗다리 밑에 두개 세개 놔두고 이런것은 신이 못 크게 잘라버려야 돼 좋네 이렇게 좋을때 됐지 이렇게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애들이 커서 고추를 넣어야지 이렇게 시장하고 스테인리아 지킴트 크리스 스테인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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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인리아